안녕하세요. 메가스터디 윤리 김종혁입니다. 벌써 10월 교육청 모의고사가 끝이 났네 이제. 작년 이맘때쯤 10월 교육청 모의고사 문항들로 보면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하면서 잘생긴 윤리 타이틀 갖고 가면 어떻게 될까? 라고 생각했던 게 어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다고. 1년이. 아직도 이거 갖고 딴지 걸면 안 돼요. 근데 10월 교육청은 제가 왜 중요하다 했냐면 서울시 교육청 출제니까 수능 정도의 난도로 출제가 된다고 하는데 여지없이 윤사도 그렇고 생윤도 그렇고.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패턴을 보면 1컷 지금 둘 다 4,8,4,3이잖아. N수생 분들이 없으니까. 그러니까 2컷과 1컷이 차이가 엄청 나는 거지 지금. 보통 수능 같았으면 100% 1컷 50에 2컷 47 이 정도에 떨어졌겠지 지금. 근데 N수생 분들이 없이 여러분들 현역들끼리 지금 판을 벌렸는데 끝나고 나니까 허망함을 주체할 수 없는 거지 지금. 근데 이거 왜 틀렸어? 채점할 때 불안하잖아. 이맘때 되면 하나 그으면 왠지 등급 날아갈 것 같으니까. 근데 여지없이 하나 그었더니 지금 3점짜리 날아가고 1컷 충족이 안 된대. 물론 뭐 떨어질 수도 있어요. 10월 교육청이니까 1컷이 4,7로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잖아. 그 성적표 지금 수능 보기 며칠 전에 나올 텐데. 여러분한테 중요한 건 이 등급컷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험을 토대로 버티는 능력이 중요합니다. 이 시험에서 부족한 부분 다시 한 번 공부하셔야 돼요. 그건 당연히 기본이고. 지금은 제일 버티는 게 중요해요. 여러분 지금 제 것 파이널 모의고사 많은 분들이 구매하고 있는 거 지금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벌써 초판이 다 완판이 됐고 두 번째 인쇄, 세 번째 인쇄이 지금 가고 있는데 그 문제를 푸실 때도 모의고사 풀다 보면 6회 어렵죠. 6회만 그래요. 나머지는 수능 수준으로 여러분들 출제가 된 겁니다. 그러면 그 문제 풀다가 하나 틀려, 두 개 틀려 그러면 버텨야 한다니까. 이게 내 마음의 근육을 만들어야 돼요. 근육을. 여러분 운동에서 근육 생기잖아. 그거 똑같이 제가 캐스트 찍을 때 그랬잖아요. 아침마다 웃으라고. 아침마다 하하하하 하고 웃어야. 웃어야 내가 하나하나 내 마음속에서도 근육이 생긴다니까. 자신감. 자존심을 회복할 때도 그래요. 스스로 자기 자신의 근육을 만들어야 된다고. 윤리도 똑같습니다. 윤사 이번에 문제를 봤더니 나 이거 왜 틀렸을까. 정리학용을 내가 왜 틀렸을까. 본성의 정리학용은 덕이 있는 게 아닌데 그 공부 열심히 했는데 왜 틀렸지. 사회계약설만 나오면 왜 이렇게 어려울까. 홉스하고. 그냥 아키나스 문제도 틀렸고. 아우스티누스. 아우 정말. 아우스티누스 중세 문제만 나오면 왜 이렇게 약한지. 그거 이외에 나머지 내용들 하나하나 여러분들 틀린 부분들을 보면 비슷비슷하게 틀렸어요. 골고루. 근데 생윤에서는 또 생윤만 하시는 분들 뭐 틀리냐면 칸트. 아 칸트 진짜 너 이리 와. 칸트 시작부터 끝. 근데 그 의무와 일치하는 것도 여러분들 고민 많이 해보시라 했잖아. 단순히 의무에 일치하는 게 아니라 의무의식에서 비롯된 행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죠. 생윤 공부하시다 보면 또 팽창적인 국가 롤스 무법 국가라고 했는데 그거 해외원조 때 나왔잖아요. 그러니까 나온다고 했던 개념들. 윤사도 그렇고 생윤도 그렇고 정리했던 부분들을 지금부터 꿋꿋하게 버티면서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. 문제 풀어야 돼요. 모의고사 푸세요. 모의고사 풀고 하나 틀리나 두 개 틀리나 그럴 때마다 하나씩 넘기라고. 그래 이번에 두 개 틀렸네. 두고 봐 내가. 실제 수능 때는 어떻게 보나 두고 봐라. 이렇게 가야 되지. 아 이거 틀렸다. 아 망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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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다. 생윤 공부 안 해야지. 윤사 공부 안 해야지. 현역분들 사탐 특히 한 달 남겨놓고 손에 놔버린다니까. 왠지 다 한 것 같아서. 문제 풀수록 틀리면 마음 아프고 그러지 말고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. 그게 10월의 정신이 여러분들. 10월 달엔 그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. 제가 윤리 총평을 찍은 이유가. 자 이 상황에 와서 지금 윤사 이거 이거 어려우니까 이거 공부하셔야 되고 생윤 이거 이거 복잡하니까 공부하셔야 돼요. 생윤에 이번에 환경률이 나왔을 때 생태 중심지 누군지 몰랐겠죠. 누군지 알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재심에서 추론하라는 내용이죠. 지금 생윤스럽게.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익혀가면서 아 그래 이 문제가 나한테 의도했던 게 이거구나. 여담이긴 하지만 우스갯소리로 제가 생윤 헷갈리면 둘 셋 기역 디귿 아니면 디귿 니은 디귿 니은 두 개 찍으랬잖아. 교육청 때 한 번 해보지 그랬어. 그거 했으면 다 봤을 텐데. 근데 수능 땐 그러면 안 되니까. 그 문항들이 나한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. 나를 유혹하는 그런 매력적인 오답 선지 있잖아요. 그걸 어떻게 하면 걷어낼 수 있는지를 연습을 계속해야 돼요. 그런 내용들 제 모의고사에도 들어있고. 그러니까 꿋꿋하게 버티면서 하나하나 한 걸음 나아가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하다. 절대 사탐을 손에서 놓으면 안 됩니다. 구경수만 하시다가. 실제 수능 현장은 우리 생윤만 놓고 보더라도 6평 때 13만 받는데 수능 접수 응시생은 17만 명이에요. 4만 명의 N수생분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. 같이 우리 한 판 싸워봐야 돼요. N수생, 현역 구분 없이 제 강의 틀은 여러분들 같이 싸워봐야 됩니다. 그 현장에서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캐스트를 총평을 보고 있는 N수생이나 현역 분 상관없이 끝까지 밀고 나간다. 하나하나 자꾸 끝까지 밀고 나가면서 중요한 내용들은. 여러분 제가 파이널 모의고사 10회 촬영하면서 윤사 생윤 다 앞에 파이널 체크라 해가지고 자료 거기 강의에 지금 탑재되어 있잖아요. 자료 출력하셔서 마지막 최종 점검하는 자료 분석 같이 따라오시면. 아 이런 것들도 있었구나라고 또 새롭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. 그렇게 끝까지 제가 함께 할게요. 10월 총평인데 마무리까지 마지막까지 윤사 생윤 놓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할 테니까 10월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버티고 나갈 수 있는지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. 끝까지 가야 돼요. 오늘도 모의고사 풀어보세요. 풀어보시고 틀렸다면 그래 수능 때 두고 보자 라는 행위를 북돋우는 공포심으로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. 윤사 생윤의 중요한 내용들은 해설하면서 하나하나 포인트 짚어드릴게요. 수능의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. 여러분 항상 고생 많이 하셨고 수능의 그날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노력할 테니까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10월 모의고사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